너 다른 전략은 정말 기가 막히겠다던데 사모아리 네? 내가 이봐 뭐가 문제였어 이 솜씨? 그 전략팀의 분석에 따르면 장수 조합의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합에 따른 전략의 문제라 이거 흥미롭구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필승할 수 있는 조합을 짜오겠습니다 제발 박차이 병XX야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내 적극복 가져와 조용군단장님 납치로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피 그만 느리게 제어시켜 그렇지 피 그쳤잖아 이거 봐라 이거 이렇게 퍼즐로 자빠져 자니까 응? 어? 이렇게 저녁만 저거 풀면 안 되는데 이 자식 끌어내고 이 자리에 황충으로 진행시켜 장비 이제 필요 없다 장비? 이 장비 말이오? 필요 없다고 장비 이 장비 말이오? 이 장비 말이오? 이 장비 말이오? 얘들아 말려라 이 자식 끌어내 내가 직접 출전한다 군단장님이 직접이오? 이 고독한 정의의 승부사 조조가 최고의 조합과 전략으로 모조리 싹 다 해치우시 아무리 그래도 전략은 제갈량인가 매를 버려 자식이 어디서 고라니 울음소리가 원거리 공격은 황충 물리 공격은 장비 전력 너너너 힐러사마이는 내 옆에서 너너너 힐러사마이는 내 옆에서 날 보좌한다 최고의 전략과 나 조절은 이 전장에 센터에 선다 내가 합류한 이상 이 조합으로는 절대 앉힌다 출전 진행시켜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라 쑥쑥 자라서 강하고 멋진 장수가 되어라 먹고살기 더럽게 힘드네 먹고살기 더럽게 힘드네 뭐가 문제야 세이섬생 장수 조합의 문제가 조합이 문제라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직접 지휘한다 장비 3위 센터는 나 조조 실전 진행시켜 적대할 차가 없는 무적의 삶이라 졸라 고독하고 조선완네 다 뺏고 그랑삼국 하드라고 다운로드 RPG 뭘 할지 고민 된다고 그랜드 RPG 그랑삼국으로 진행시켜 뺏고 그랑삼국 하다 할머니